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운전이론 같이 공부할 박영성입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8년 동안 운전이론을 강의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운전이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이론? 운전이론이라고 하면 운전하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자동차 운전 그거나 이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걸 좀 더 배우는 거죠 동력차 특성이나 저항이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이론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동차는 일반적으로 한 3천 명씩 또는 많이 탈 때는 5천 명도 탑니다 그렇게 태워서 가면 좀 스무스하게 출발하고 충격 없이 도착하고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속도도 적당하게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면허시험에는 다섯 과목이 있는데 다섯 과목 중에서 운전이론은 한 과목입니다 다섯 과목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허 취득하기가 그중에 사실 운전이론도 상당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전이론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덕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 한 50점이나 55점만 맞아도 운전이론은 75점, 80점 맞으면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운전이론과 역학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인데 첫 번째 장에 20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두 문제 싫기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남들 틀리니까 나도 다 틀려도 됩니다 그런데 남들 세 개 틀릴 때 나는 두 개만 틀리면 되죠 또는 하나만 틀리든지 그런데 앞부분은 다 맞추고 갑니다 먼저 운전이론이래 그러면 운전이론이 의의가 뭐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중간에 운전선도라는 얘기가 금방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적당히 하고 패스할 겁니다 운전이론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은 패스입니다 모르는 거? 모르는 것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나 패스나 같은 얘기지만 우리 초등학교 한 3학년 돼서 모르던 거 6학년 되면 저절로 알아지죠 또는 중학교 1학년 되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운전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좀 어렵다가 잘 모르겠으면 지나갑니다 나중 가면 알아질 겁니다 특히 운전선도 여기에서 그럴 겁니다 운전이론이라는 게 결국 보니까 합리적 경제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운전기술에 관한 기초이론이다 그것도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ppt에 보면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칠 밑에 밑줄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밑에 키워드 중심으로 쭉 따라오시다가 나중에 가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못 외우면 못 외우는 대로 그냥 단어만 생각만 나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 형입니다 그래서 보고 못 외우더라도 보고 생각나면 되는 겁니다 외우면 더 좋고 운전이론이란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통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는 출발해서는 약간의 오르막이 있습니다 배수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 또 커버길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역행, 역행이라는 전기를 쓰는 건데 한번 역행을 한 상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타력으로 다음 정거장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기가 덜 덜겠죠 또 디젤 연료를 쓰는 그런 동력차는 디젤 연료를 적게 쓰겠죠 철도안전법에서 철도는 이렇다 그랬습니다 철도시설 운영지원체계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철도안전법에 가서 알아볼 거고 우리 측 교재에 보면 철도의 사명은 안전, 신속, 정확, 경제적으로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죠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돈 받고 하는 건데 안전하고 신속 빨리 해야죠 신속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택시 타겠죠 돈 좀 더 줘서 택시 타든지 아니면 버스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다 열차? 열차도 철도안전법 우리 한 번씩 다 봤을 텐데 열차 분업, 부여받고 한 거다 열차 운행하는 거는 기관사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역에서 표를 팔고 철길을 계속 고치고 전차선도 수리하고 여러 가지 모든 복합적인 요인에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열차 운행이군요 그래서 우리 철도안전법에서 본 것처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열차 다니는 게, 열차 운행이 다니는 게 3분 간격, 5분 간격 이렇게 다니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으면 좀 뒤에 가면 우리 문제풀이 이렇게 쭉 있는데 문제풀을 보면 아,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알아질 겁니다 아까 운전이론이란 열차를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는 운전의 기술이다 그랬는데 운전이론은 협의의 운전이론과 광의의 운전이론이 있습니다 작은 뜻에서는 어떻게 열차를 충격 없이 출발시키고 정차유치 제대로 하고 그게 브레이크군요 제동력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배울 겁니다 견인력, 끌고 가는 게 견인력이죠 우리 가정 배우는 사람 대부분은 2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데 2종 면허 아니고 일반 디젤 면허나 1종 그 면허 치도 가려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책을 배웁니다 기관차가 10칸을 견인하든지 또는 20칸을 견인하든지 그렇게 각각 다르겠죠 저항입니다 또 곡선부, 곡선부는 잘못하면 탈선하겠죠 또 내려막 같은 데는 브레이크 장치가 잘 안 되면 위험합니다 또 오르막 올라갈 때는 두둑 또 많은 전기를 쓰고 하겠죠 저항입니다 제 시간에 가야 되겠죠 동력비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리적 이런 거군요 이런 걸 배우는 게 간단한 걸 배우는 거다 광의의 운전이론이라고 하면 이걸 합해서 열차를 몇 분 간격으로 다닐 것인가 사람은 없는데 3분 간격으로 다니면 안 되겠죠 또는 사람 많은데 계속 5분 간격, 10분 간격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겁니다 또 열차를 몇 칸 연결할 것인가 그러면 끌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적게 쓰기 위해서는 또는 디젤, 기름을 적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얘기들을 우리 광의의 운전이론으로 합니다 적용은 모든 부분이 다 아까 종합적으로 다 된다고 그랬죠 기관사 운전하는 데만 필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호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커버길을 돌고 나서는 어떤 신호기를 설치할 것인가 또는 커버길을 돌기 전에는 시속 몇 킬로로 운행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차 제작하는 데도 마찬가지 되겠죠 오르막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요 없이 센 힘 필요 없다 적당한 힘이 있으면 되겠죠 물론 힘 더 좋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차가 비싸겠죠 하나에 100억씩, 150억씩 하는 걸 필요 없이 많이 차를 산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나와있고 하니까 읽어보면 될 겁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는 이런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열차는 모든 분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랬군요 그리고 기관사한테 브레이크 쓰는 방법 세부적인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 거는 기능이니까 기관사한테 어떻게 하면 충격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커버길에서는 어떻게 운전해라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3번이 틀렸군요 운전 1호는 기관사한테만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죠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꾸 만드는 사람 신호기 설치하는 사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도의 사명이 뭐냐 안전중학신소 외울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지는 한 5년 전에 한 문제 3년? 2년? 2년에 한 문제 정도씩 나옵니다 그런데 읽고 이해하면 될 정도입니다 외울 것 같은 거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고 이해할 정도 그 중에 몇몇 개는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밑줄을 걷고 단어 위준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는 보면 생각날 정도로 해야 될 겁니다 운전이론 범위 범위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했는데 아까 협의의 운전이론, 광의의 운전이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때 다르게 물어보니까 운전론 1단계가 뭐냐, 2단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먼저 쉬운 1단계를 외웁니다 1단계 외웁니다 그냥 견인력 저항 열차의 견인력, 열차의 저항 뭐 어쨌든 간에 이 걸자만 들어가면 1단계에 속한다는 겁니다 1단계 정도는 충분히 외우죠 그리고 나서 2단계를 외웁니다 2단계는 외우도 키워드 중심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쭉 하면 됩니다 1단계를 외우면 2단계는 안 외우면 되겠죠 시험 문제는 이 책에서만 나옵니다 책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거의 갖고 와봐야 숨은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갖고 올뚱말뚱합니다 갖고 올뚱말뚱한 걸 외웁니까 안 외웁니다 안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운전론은 1단계가 아닌 것은 2단계를 낼 겁니다 다음 중 운전론은 2단계가 아닌 것은 1단계를 끌고 와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세하게 하고 견인 정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이걸 다 외우고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운전론은 1단계 견인 여권은 끄는 힘 열차를 못 가게 하는 힘 브레이크 못 가게 하는 힘은 공기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르막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못 가게 하는 힘이다 브레이크 하는 힘이다 1단계는 사실 2단계는 운전 계획에 관한 업무와 운전 업무 두 개를 나누어집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가 운전 계획에 관한 이론 옆에 페이지 보면 나 동력차 운전 업무에 관한 일은 아 운전론은 2단계는 2개가 있군요 가와 나가 있다는 겁니다 사지선도형이라고 그랬으니까 3개짜리는 거의 다 봐야 됩니다 또는 4개짜리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다음 중 운전론은 2단계 중에서 운전 계획에 관한 이론이 아닌 것은 뭐 내겠습니까? 1단계 내든지 이거 내든지 하겠죠 운전 업무를 내든지 그렇게 두 개 중에 하나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 내면 좀 금방 발각이 되니까 이거 내겠죠 이쪽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온 거 한번 보기나 합시다 뭔지 1번의 운전 계획에 관한 이론 중에서 1번이 동력차 견인 정수고 그랬는데 견인 정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주 뒷부분에 나오는데 차를 몇 칸을 끌고 갈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책에 보니까 격화차의 양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7칸 끌고 갈 것인가 10칸 끌고 갈 것인가 그 얘기하는 게 견인 정수라는 겁니다 숫자 견인 정수라는 겁니다 근데 끄는 힘과 저항 안 끌려가려는 힘의 관계라는 겁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견인 정수와 열차 저항의 관계이다 딸려오지 않으려는 겁니다 저항은 오르막 저항 공기 저항 커브 저항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10칸을 끌고 제시간에 갈 것인가 빨리 갈 것인가 또는 20칸을 끌고 천천히 제시간에 갈 것인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10칸을 끌고 갈 것인가 20칸을 끌고 갈 것인가 그 얘기가 견인 정수라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최소 운전 시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소 운전 시격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러시아우 때는 2분 30초 간격으로 다닙니다 2분 30초 간격으로 다닐 건가 놀말 시간에 6분 간격으로 다닐 것인가 5분 간격으로 다닐 것인가 그 얘기하는 게 운전 시격입니다 그 운전 시격 중에서 제일 촘촘하게 다니는 건 최소 운전 시격이겠죠 4호선에 보통 한 2분 30초 2분 20초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 물론 그보다 더 단축시켜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점에 가서 차가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2분 간격으로 다니고 1분 50초 간격으로 다녀봐야 종점에서 차가 다 움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것을 운전선도를 가지고 딱 미리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운전선도는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이따가 한다고 그랬죠